ㅠㅠㅠㅠ ㅠㅠㅠㅠ ㅠㅠ ㅠㅠ 일단은 제일 쉬운 파스타 부터 할거예요 안녕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준비물, 식빵, 치, 햄 스테이크, 치, 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차가 엄청 밀려요. 계속 거북이 운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안에서? 와~~ 뭐하는 거 없을까? 나갈 건데 근데 하이팡 치는 거 바로 안 나오거든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